네 우선 포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전성 모델인 이서연씨 앞으로 나와주셨는데요. 오늘 오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또 앞으로의 각오한 말씀도 부탁을 드립니다. 먼저 저희 인사 한 말 드리기 전에 되게 짧은 시간에 저희 프레스 분들 오셨는데 요청에 의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급박한 시간에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.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꼭 제가 보은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자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함께 시간 내서 와주신 저희 연예인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 데뷔 초에는 가슴 크고 얼굴 피부 나쁜 애 하면 저였거든요. 그랬는데 정말 피부과에 제가 보는 수입의 30% 정도는 피부과에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피부과의 노하우가 바로 이 페르부아에서 20년 동안 된 노하우와 저의 또 그 노하우가 겹쳐져서 여성 여러분들이 홈 에스테틱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만든 정말 좋은 화장품이거든요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파티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. 네,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. 네, 저도 서현 씨랑 같이 한 4년 정도 방송을 했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저도...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